네, 안녕하세요. 이강의 3번 문제 들어봅니다. then, 그때 it came about, came about은 발생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은 가주어이고요. 다음에 that로 연결되는 부분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앵거스 맥알리스터라는 사람이 자, sitting 현재의 분사로서 분사금으로 연결되니까 앉아서죠, 앉아서 with his legs bent 다리를, bend는 b-e-n-d, b-e-n-d, 구부리라 라는 뜻이잖아요.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즉,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in his potting shed, potting shed는 원예용 헛간을 말하는 건데 이 원예용 헛간에서 말이야, 다리를 좀 구부리고 앉아서 like some dangerous beast, 약간의 그 아주 위험한 그러한 야수처럼 어디에 있는? in his tent, 그 야생물이 거주하는 그 굴 속에서 있는 그런 그 야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앉아서 saw a sight, 어떤 장면, 광경을 보았는데 sight는 원래 보는 것이네, 보이는 것을 봤다. 어떤 광경을 보았는데 which first froze his blood. 처음에는 그의 피를 멈췄어요. froze, 얼려버려다, 얼렸다. 그리고 나서 and then sent it. 그것을 보냈다. boiling through his veins. 자, 들끓게 하면서 boil은 원래 끓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들끓게 하면서 말이죠. through his veins. 그의 혈관을 통해서 들끓게 하면서 보냈어. moving here and there. 자, 움직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moving. 자, 움직이면서. here and there. 여기 저기로. through his sacred garden. 그의 그 신성한 정원이죠. 정원을 통해서. the picking, 따면서. his sacred flower. 그의 신성한 꽃들을 막 따면서. was it? 있었다. 누가 있었다? a small girl. 아주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소녀가 주어이고 동사는 비동사인 was 이고요. 그 다음, moving과 picking 이러한 것들은 현재 분사로 사용된 거고요. 당연히 도치 구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원래 구문으로 바꾸자면은 moving here and there through his sacred garden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a small girl was picking his sacred flowers. 라고 바꿀 수 있겠죠. and, 그리고 말이죠. this made his blood boil more fiercely. 자, 이 사실은, 이 사실은 바로 이 소녀가 마구 자신의 신성한 꽃을 땄다는 그 사실은 그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여기, his blood boil,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more fiercely. 이 fiercely는 맹렬하게라는 뜻이죠. 맹렬하게, 사납게, fiercely, 불처럼, fiercely, 맹렬하게 끓게 만들었는데 it was the same small girl. 바로 동일한 소녀라는 거죠. 동일한 어린 소녀라는 거죠. two days before had thrown stones at him. 이틀 전에, 이틀 전에, had thrown, 대과학어로 사용된 과학어로 알려죠.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에게 돌을 던져서 hit him, 그를 때렸던 hit him in the shen. 정강이 있죠. 정강이. 이 정강이를 때렸던 바로 그 소녀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it, that은 강조 부분입니다. 강조 부분. it was와 that을 빼면 그대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the same small girl had thrown stones.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빼고 나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면 강조 부분이고요. 구조로 봐서도 여러분들 강조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the stillness라는 얘기죠. stillness. of the summer evening. 여름밤에 still은 조용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till. still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비교급을 수식할 때 매우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고요. 여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용한이라는 뜻을 사용하여 n-e-s-s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여름밤에 그 조용함, 고요함이 was shattered, 산산조각에 났습니다. shattered는 산산이 꽤 부수다라는 뜻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 요사로서 부서졌다. 산산조각에 났습니다. by a roar, roar, 고함 소리죠. roar. 맹수가 울부짖는 듯한 그런 고함 소리에 의해서 this sounded like boilers exploding. 자, 그 소리는요. 바로 the roar 선행사로 하고 있는 바로 그건 말이에요. 그 소리는 sounded, 뭐처럼 들렸다? like boilers. boiler, boiler처럼 들렸다. 어떤 boiler? exploding. explode는 폭발하다죠. 폭발하는 보일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angus, mel, allister는 came 나왔습니다. out of the potting shed. 바로 자신이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었던 헛간, 원의용 헛간에서 나왔죠. 그 potting shed에서. at 45 miles per hour. 시간당 45마일의 속도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지문 내용을 마쳤습니다. 네, 상상력을 발휘하시고 그림을 잘 머릿속에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